첫 번 무릎 찾으러 용촌 화보 용촌 화보가 어디 있어? 분을 지지 오오스틱 깔아주세요 보나 보나 넣어주세요 끝 뭔데? 이게 뭔 그림이에요? 뭐야? 구수학이 형 인사해볼까요? 자 여러분 저희가 오늘 야무지게 아주 컬러풀하게 빼입고 알바를 입어서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에버랜드에 왔습니다 에버랜드에 왜 왔냐면 저희 의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빠리의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어요 아 사빠리의 아르바이트네 혹시 아르바이트 해보신 분 계신가요? 없어요 미남분식인가? 미남분식 자생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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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세 명 했지 않아요? 그러네 사이시도 있는 거 같은데 사이시도 뭐 했어요? 저 권장에서 여기 가는데 어떤 약간 도시락 들어가는 연기가 있잖아요 연기가 와요 벨트콤벼 이거를 옮기는 거? 하루 종일 시급 얼마였어요? 9,900엔 900엔? 9,000원 정도? 근데 그걸 한 46시간 했으니까 5,000엔은 벌었어요 거의 아 그래? 근데 교통비 때문에 거의 반 날라갔어요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돈을 받아 버리잖아요 네네네네 그 금액으로 정말 특별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 비밀입니다 나중에 추후에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코끼리 도와주신다고 들었어요 코끼리! 코끼리 도와줘야죠 혹시 선배님 성함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 코끼리 사육사 박정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대장님 한번 모셔볼까요? 네 자 우리 해석 9살 해석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석씨 안녕하십니까 동중리 호랑이배꽃마을 영롱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호랑이배꽃마을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인가요? 한반도 지도를 호랑이배꽃 위치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어떤 마을이었죠? 산석이배꽃마을 산석이배꽃마을 오! 오! 우와 소동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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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한 A2Q! 이게 바로 한국판 분노의 질주입니다 여러분 아니 좀 많이 느리네 진짜 느리네 여기야 뭐 쓸 것 같은데 카메라와? 카메라 왜 이러야? 괜찮니? 얘야! 카메라! 나 익산인데요! 익산 이런 느낌이야? 익산에서 농사 이런 거 해본적 있어 저희는 초등학교 때 다 해요 아 진짜? 우리는 한강에서 수영하잖아 수영하죠 장수화 망가지고 설인, 상종교기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없으면 어떡할까요? 이거 내가 볼 수 있어 좋습니다. 슴슬만의 쇼타임. 아니 여기서 이런 노래 부르면 안 돼. 트로트 불러야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 봐 날 봐 기승 기승 날 봐 날 봐 기승 날 봐 날 봐 지금 당장 날 봐요. 하이! 우리 친구들 나 외부인이니까 소독 딱 가지고 들어가야지. 입장 완료. 대박의 소리가 들린다. 심장의 소리. 저희 저녁인가요? 샐러드 안 시켰는데요? 샐러드 아니고 오늘 코끼리가 먹을 건초예요. 등치가 이만한데 이것만 먹어도 돼요? 네. 이거 지금 현재 35kg예요. 파전 파전. 도론치는 파전입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코시기 한번 불러볼게요. 하나 둘 셋. 코시가! 코시가! 어? 어? 코시가! 코시가! 어 형이야. 이런. 왜 불러? 우와 진짜 오네. 어 너무 귀여워요. 우와. 코끼리가 걸어 다닐 때 소리가 나지 않아요. 발바닥이 굉장히 푹신푹신하거든요. 우와. 코시가 너무 예뻐. 코시가 너는 어떻게 그렇게 예뻐? 행복해서 길게 팔려고 해요. 사랑해 코시기. 누가 내 이름을 불러? 하하. 하하. 아 느낌 좋다. 어? 느낌 좋다. 힘내다에 한 그릇씩 심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없어. 셋. 나무가 없어요. 아이케. 하나. 둘. 셋. 짜짜짜. 지금 여섯이거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인 1조로 해야 되나요? 대장님? 석아. 그렇지. 완벽. 야 지금 제일 좋았어. 이게 석석이 뭐 이름에 석이 들어가면 원래 야무지거든요. 형들 어때? 멋있어? 어때? 누가 제일 멋있어? 나위가 안 좋았어. 아아아아아아아악 rights. 네가 마블 좋아해? 응. 스파이더 맨. 1945. 아이언맨. trop상 Covid. 아이언맨. 우리 해석이 아이언맨 좋아했구나. 아이언맨 말고 또 좋아하는 막 캐릭터나 이런 거 있어? 어! 레고 좋아해? 진짜죠. 해석아. 레고 중에 뭐 제일 좋아해? 이건 진작코입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오오오 worse. 오 좀 아는구나 해석아. 혜석이 진짜 좋다고 한 것 같아. 포켓몬 좋아해? 포켓몬 누구 제일 좋아해? 너한테 이제 생명 줄 거야. 집을 줄 거야, 너한테. 알지? 응, 좋은 집이야. 좋죠? 몇 점이에요, 이거? 100점! 100점! 그쵸, 제가 또 체질이거든요. 제가 또 시골 출신. 여기 남아서 농사 짓는 게 어때요? 전 좋아요. 저는 스카우트. 스카우트 캐스팅 다녔어. 스카우트 캐스팅. 스카우트 캐스팅. 스카우트 캐스팅. 스카우트 캐스팅. 아이고, 진짜. 내가 형 때문에 못 산다. 아, 여기 돌 있다, 여기. 돌 있다. 돌기 빼줘야 돼, 이런 거. 보물 아니야? 트레저인가? 트레저인 거 아니야? 저 원석인 거 같은데. 여기 원석 아니야? 지훈이 형, 지훈이 형 다 있는데 여기? 뭐라는 거야? 트레저라고 해서 한번 해본 거예요. 커트. 또 있어, 여기 트레저. 그만해. 알았어잉. 정환아, 초콜릿 먹을래? 정환아, 다친다. 초콜릿 가져왔어. 도영이 형, 초콜릿 먹을래? 도영이 형, 초콜릿 먹을래, 초콜릿? 근데 원래 거름 같은 거 있지 않나? 여기 섞여 있는 거 아니야? 섞여 있는 거 아니야, 여기니까. 여기 똥, 똥 걷고 있는 거야, 우리. 아, 여기 있던 게 코식이었구나. 네, 여기 있던 게 내가 바로 코식이었어요. 어우, 저 안 될 것 같은데. 적응 되실 거예요. 아, 그래요? 저 이렇게 큰 건 처음 봐요. 땅에 사는 애들 중에는 똥이 가장 커요. 그죠? 이제 화장실 청소를 한번. 화장실? 아, 화장실. 들어오세요. 이거는 왜 이렇게 수분이 없어, 코식아? 야. 아, 이거 무슨. 잠깐. 그냥 맞물리자. 담을 때 발을 이용하셔도 돼요. 발을 앞에 딱 대고. 장관 신었으니까 괜찮아요. 한번 해보세요. 벽에다가 하면 안 될까요? 아뇨, 아뇨. 발을 앞에다 딱 대요. 그럼 많이 담을 수 있죠. 오우. 지금 코식이 상태는 굉장히 건강한 편이에요. 이렇게 치워주면서 똥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코끼리 사육사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예요. 코식이가 건강에 잘 크고 있구나. 지금 요거 하나로 통으로 들으셔서 요 1류차에다 실어주셔야 돼요. 어? 얼마나? 안 돼. 우리 둘이 한번 해볼까? 하나, 둘, 셋. 우와. 야, 이거 뭐야? 아. 아, 편하다.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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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셨네. 아이커 사장님. 너무 쉬운데요? 쉬워버린다 이거. 운동도 되고. 그러니까. 얍. 사장님. 아, 이거 조금 없어. 이거 보면 돼? 그럴까요? 근데 이 변들은 얼마 정도의 양이? 하루치예요? 딱 밤에 넣어요. 밤에만 딱 넣은 그런 양이에요. 밤에 이만큼 싸요? 네, 밤에 이만큼. 아이고. 거시기 밥 잘 먹고 다니네. 아직 얼마 안 남았네요. 최선을 다해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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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거짓 마무리 됐고요. 네. 이제 다 실었잖아요. 네. 숨 쉬고 와요. 밖에 나가서. 네. 감사합니다. 숨을 쉰 기억이 없어. 쟤네 봐. 저 건초 옮기는 거. 나 혼자서 저거 하나 옮기겠다. 둘이서 하나 옮길 시간이. 사육사분들 대단하신 게 이걸 매일 밤마다 4칸을 혼자서 하시는 게 나야 오늘 하루지만 하루도 이렇게 힘든데 대단하신 거 같아요. 아까보다 파이팅에 많이 빠진 거 같아요. 아니요! 제가 어렸을 때 물장난 많이 쳐서 고수거든요. 물을 지배하셔야 돼요. 그래서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좋다, 형. 아이고. 우와. 좋다, 루토야. 좋아, 루토야. 그냥 갈기는 거잖아. 그냥. 깨끗하다. 냄새도 확실히 들나. 이 정도면 나도 여기서 잘 수 있어. 잘 자. 나무야 잘 자라렴. 아 그냥 시원시원하게 자르면 되네요. 쉽다.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군요. 아 쉽죠? 죄송합니다. 얘도 다 사는 애들인데 좀 마음이 아프긴 하네요. 일단 시작할게요. 마인크래프트 같이 하면 돼, 마인크래프트. 어? 이게 본 거랑 다르게 좀 쉽지가 않은데, 진짜로? 얘 안 잘린다, 얘. 네. 잘라줄게요. 뭔데요? 이 자식? 네. 이 자식은 이렇게 잘라. 오! 여러분, 어떻게 하냐, 이제? 세게. 이 자식 진짜. 이런 건 이제 너무 주껍잖아요. 이런 건 못 잘라. 손으로 뜯어도 되나요? 얘도 다 사는 애들인데. 어휴. 그거 어떻게 잘라, 그렇게 굵은 거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는 가지들만 잘라주면 되는 거예요. 가는 가지요? 응. 그렇지. 근데 나 여기 너무 많이 잘랐는데, 이거. 대머리인데? 이야, 이게 진짜 가지들이 되게 가지가지 하네요. 디테일하게 해야 된대요,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해주고요. 해석이 왔어? 정우? 정우입니다. 승격! 실격? 승격! 승격! 오! 이야!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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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부라가 있어요, 질부라가. 아이고. 보여! 질부라가 있어요. 근데 숲 냄새 같으니까 기분 좋다. 그래? 코끼리 똥 치우고 온 기분이야. 그럼 치우고 왔지. 베비 마치 올라가자 하늘 위로 ALL I WANNA DO 쓰리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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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리팩, 쓰리팩, 쓰리팩, 쓰리팩 스트리트백, 스트리트백 안 된다고요! 오케이! 이거잖아! 이게 이끼 닦는 거죠? 그렇죠, 이끼 제거를 위해서 필요한 거라서 이끼, 이끼야야 굉장히 잘해주고 계시네요 아이고 또 이런 거 좀 좋아해가지고 아, 이 섬세한 작업 솜씨 돌릴게 형 멀미나 솜 솜이 물에 빠졌는데요? 완전 깔끔해졌다 그러니까 완전 혹시나 보트에 심한 충격이 오는지 아, 좀 손님들 느끼시기에 좀 위험해 보인다라는 뭔가 그런 게 있는지 그래 We back to Cypherin We back to Cypherin Hi! 채미 Stump, Dump, Dump, Dump 어디가 제일 많이 튀어요, 물? 물! 물! 체크 잘해주고 오세요 잘생겼습니다 우리 놀러 온 거 아니다 체크해야 된다 모자를 조이며 야, 내가 물 많이 막겠는데? 아이고 야, 엉덩이 차갑다 야, 엉덩이 차갑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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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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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저 정도로 튄다고? 어? 어? 꼬식아! 꼬식이 보고 싶었어! 꼬식아! 여러분 잘 체크해야 돼요! 잘! 잘 체크해야 돼요! 약간 나무가 예쁜 거 같아요! 근데 뭐 안전하네요? 안전한데요? 근데 더 세진 거 같긴 하다! 난 이 정도가 딱 맞아! 난 딱 이 정도 난이도가 제일 좋아요! 저도요! 저는 딱 이게 놀이기구죠! 야야 답변! 저기 야! 야야야야! 야야야야! 이거 없었으면 진짜! 난 이 정도가 딱 맞아! 충격으로 말을 이어가지 못하는데? 딱 붙습니다! 딱 때문에 딱 때문에! 네네네네! 밥 먹자! 이건 뭐라고 하죠 이거? 가지치기! 인생 가지치기 이걸 하려고 물어봤습니다 아, 깔끔하다. 아까보다 깔끔해지긴 했다. 자, 서레저 멤버들! 네! 이제 식사하시고! 식사요? 고생했어, 이리 와요. 선장님 점심 메뉴 뭔가요? 삼계탕 좋아해요? 삼계탕 환장하죠. This is Korean local chicken. 이야, 닭이 일곱만! 닭이 일곱만이나 들어가야 돼. 약밥! 오늘 닭 백숙 아니었으면 진짜 안 했어요. 백숙 때문에 한다, 진짜로. 닭 백숙 먹고 닭죽도 해주시는 거죠? 저는 큰 놈으로.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어도 되는 걸까요? 아휴, 제가 또. 일 얼마 안 했는데. 아, 대장님 먼저 뜨셔야 저희가 뜹니다. 떴어? 네, 대장님 먼저. 다 떴어. 감사합니다. 많이 무. 우와! 우와! 야, 좋아! 서울에서 먹는 닭과 다르다. 너무 달라. 닭에 살아온 그런 사람들이 다 느껴지는 느낌이랄까? 진짜 맛있다. 진짜 힐링인데요? 와 형, 소금 넣어야겠다. 소금 있어? 아, 소금 있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 닭 다 먹었는데. 소금 전부 자기 앞에다 갖다 놓고. 많이 먹으려고. 그래도 트레저 멤버들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게 그런데 주민들이 다 연세들이 많으셔서 이런 작업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맙고. 아, 아닙니다. 혹시 누가 된 게 있을까 봐. 혹시 실수한 게 있을까 봐. 그것 때문에 좀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계란 줍기. 수거하는 거. 그런 작업으로 이제. 근데 제가 닭을 진짜 무서워요. 무서워요? 닭장 들어가는 거 진짜 무서워요. 대박. 이따 양계장 가면 네. 꼭 닭장에 들어가게 해줄게. 아뇨, 아뇨. 아, 우리 대장님. 그렇게 하시네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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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요, 와!